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부는 대우조선 여러분들 하청 근로자들의 둑 이렇게 점거 사건이 상당히 하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청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많이 비난하는 부분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 받아도 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한논술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실상이라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책은 좀 제쳐두고 실상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실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다수의 대한민국 제조업이 당면한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조에 있었던 그런 건설 분개 사고 같은 경우도 원청업체하고 하청 그리고 또 그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의 그런 하청에 속하는 용접공들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오늘 한번 보도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한 김홍수 논술비원이 용접공에게 200만 원을 지불하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그냥 이대로 묻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하청 숙련공은 최저임금을 받고 시급을 받는데 원청 용접공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는다.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임금차별이고 이것을 반드시 직무급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참 어려운 과제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이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주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다른 나라 업체나 이런 데 가져갈 거니까. 던핑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 그것을 수주하는 거죠. 배 만드는 작업을. 그럼 배 만드는 걸 싸게 만들기 위해서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또 재하청이 있고 또 재하청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인건비를 엄청나게 뭡니까? 낮춰가는 그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제조업이 갖고 있는 실상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대우조선의 하청노조가 용접 숙련공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김홍수 논설변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구호라는 것이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팩터였다. 대우조선 정규직 용접공의 월급은 500만 원에 600만 원인 반면에 비정규직 용접공은 200만 원이다. 하느니는 대동 소유한데 월급은 2, 3배 차이가 난다.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팝구에 다시 눈길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 이렇게 무너져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원청, 하청, 제하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청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에 속하는 근로자들일 테니까 확고한 교순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일종의 약탈 경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은 조금 강하긴 합니다마는 상대방을 약탈하는 겁니다. 대우조선 파업은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중병을 세상에 바로 노출시켰다. 첫 번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둘째는 그에 따른 임금 양극화, 그리고 기업 내 식민지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 조선업의 구조개편을 미뤄온 정부와 산업은행의 직무유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정도 되는 공적 자금이 대우조선에 투입이 됐지만 그 11조 정도 공적 자금이 또 제가 보기에는 덤빙 수주를 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 외에 또 다른 그런 조선업체들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11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하청업체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엄청나게 쥐어짜더라도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선박을 수주하는 단계에서 덤핑을 해야 수주를 하니까 덤핑 수주 이후에 다단계 하청을 통해서 적자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했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어쨌든 그 회사가 연명을 해야 되니까 연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감을 수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덤핑 수주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우조선은 국가의 공적 자금에 의해서 덤핑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것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부실화된 기업들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덤핑 수주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경영진들도 이제 산업은행 출신들이 많이 내려가 있을 테니까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시끄러운 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원 정도 투입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 이제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도저히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런 확고한 교섭력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문제로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대구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하청, 재하청 문제는 지난번에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한 업체의 그런 부실 시공 문제도 꼭 같은 거죠. 하청의 재하청, 조선업 다단계 고용 탓에 긴 시간 저임금을 참았다. 이게 전부가 다 하청, 재하청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하청의 재하청하는 것이 건설업과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조선 하청의 연봉은 원청의 40% 그렇다고 해서 원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임금은 계속 유지하면서 하청업체를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가와 맞지 않으니까 경쟁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까? 그럼 대구조선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하청업체를 올리면. 결국 원청 근로자하고 하청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 조정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청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금노동단체의 확고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꿈쩍달싹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삼중구조, 사중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크죠. 장기적으로 조선업을 우리가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걸로 봅니다. 문제가 제가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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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